어 내가 내가 절대 안 돼 어 올라가 더 올라가? 어 맞아 맞아 어 넘으라 아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너 죽자마자 내가 다 죽었어 설탕 있어? 어 어 아 언니 내가 이거 줄게 어 난 코카레인저가 되겠어 날개 힘을 줘 아 코카레인저 펩시 레인저가 되겠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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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포인트 줄 수 있네 아이고 빠질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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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기 온다 도망 도망하고 있음 우리 콜라 몇개야 우리 4개 만들 수 있어 4개? 오케이 좋아 좋아 쟤네네 한 번에 할 생각인가 본데 나 빠졌어 빠졌어 나 안죽었어 좋아 쟤네 사탕수수 훔치자 쟤네 사탕수수 훔치자 아 근데 쟤네가 점령중인데 점령중인데 그거보다 사탕수수를 훔치는게 더 이득임 야 우리 점령전 지키자 언니가 해 나 이거 물 떠와서 재료 모아서 내가 콜라 만들게 수표 계속 나눠줄게요 안녕 내가 설탕 훔치러 간다 우리 뭐 열매나 탄탄은 아직 안 피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개 2개 훔칠 수 있었는데 아 아 야 우리 설탕 제때제때 잘 켜라 와 야 오케이 오케이 설탕 게임이네 설탕 게임이 설탕 하는게 힘든 안 돼 설탕은 재재재재재 잘 켜야돼 설탕만 잘 훔치면 되는 게임이야 설탕 누가 담당하고 있어 저요 설탕 엄청 많이 자라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거 좋아 설탕을 잘 훔쳐야될거같아 내가 봤을때 지금 부족한 재료 있어? 괜찮아 물 물 물 계속 왔다갔다 해야되는거라서 계속 왔다갔다 해줄게 도와줘 아 내가 도와줄게 왔을때 리스폰 되면 물 한번 하고 뜨고 이렇게 할게 어 어어 좋아좋아 만들기가 계속 점령하는데 오거든 그 계속 피하고 있어 가자 고카포인트 많다 가자 간다 아 근데 아까 두개가 너무 아깝다 고카포인트가 아니라 펩시포인트라고 해주실래요 아 펩시포인트 어어 조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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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좋아 맞아 반대쪽이있다 같이 와 콩콩이로 그냥 점샷 엄청나게 했네 오 열강 설탕까지 잘하네 설탕까지 잘하네 설탕까지 잘하네 야 우리 설탕을 계속 노리면 얘네들이 방어할 수 밖에 없어 맞아 맞아 설탕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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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두명온다 쭉 가는거야 쭉 가는거야 콜라 우리 패시 몇개임? 센터 두명온다 센터 지금 4개있어 그래 야 야 이거 왼쪽 내가 스틸할게 아 아니야 괜찮아 설탕 내가 다 스틸했어 나이스 나이스 이득이야 그럼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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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야 9개 먹었어 잠깐만 야 게임 끝내겠는데 이거? 콜라 못 만들게 해 콜라 못 만들게 해 설탕은 다 펩시꺼야 오오 센터 두명온다 센터 두명온다 센터 두명온다 센터 두명온다 센터 두명온다 오케이 지금 콜라 지금 콜라 9개 오케이 폭시브레카 지금 넣어놔야겠다 뒤졌다 뒤졌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면 그게 끝날 일이겠냐? 아 저희 떴슴 아 탄산캐런들 죽었어 저희 80%까지 떴슴 저 중간에 튕겼는데 떴슴 떴슴 78% 야 쟤는? 78% 야 쟤는 두 개만 모으면 되는거거든 내가 바로 돌아갈게 뭣비로 해 나 설탕 9개야 좋아 좋아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쟤는 78% 아 나 안녕 물 물 물 물 깨서 물까 자 가 응 꺼여 응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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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고마워 먹사는 죽이자 이제 설탕 설탕 엄청 많이 필요해 어 너네 집에 있는 9개 훔쳤어 어 니껏 니껏 우린 영혼 필요해 고마워 야 빨리 빨리 지금 만들어야 돼 어딨어 코카 다 만들어 콩콜라 만들어 다 만들어 이거 쟤네들이 2개 만들면 끝나 2개 만들면 끝나 몇 개라도 줘 몇 개라도 줘 7개 저리가 다 줄였어 안돼요 야 됐어 됐어 13퍼까지 만들었어 계속 만들어 코카이 용원 9개 계속 만들어야 된다 물 물 물 물 물 내가 물 계속 떠들어갈게 우리 물을 다 떠주자 물만 있으면 계속 만들 수 있어 리타님 지금 우리 물 다 떠 7개 남았어 점령한다 쟤네 오케이 가자 가자 우리 설탕 몇개야 리타님 설탕 23개 만원 23개? 재료 부족한거 있어? 탄산 5개밖에 안 남았어 한 명 탄산게 짱 점령하는거 애 좀 죽이고 물 계속 넣을게 근데 이거 한번 쓰고 그래야되지 않아?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거지? 어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 오케이 좋아 이상하지마라 저쪽도 한번에 할거거든? 설탕 한번만 더 털러갈게 아 근데 설탕 이미 많을거 같다 저기도 이미 재누는 많을거야 싫어 쟤네들도 만드는 싸움이야 계속 저거 만들고 있거든? 지금부터는 PVP 싸움보다 만드는 싸움이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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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싸우러가지 말고 계속 돌아 너 우리 뭐하고 있.. 너? 역할 역할 오케이 탄산역할 탄산역할 몇명이야 저 혼자 저 혼자 오케이 다섯개 만들어봐서 넣어놨어 넣어놨어? 오케이 아 쟤네들 점령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섯개야 다섯개 0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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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와서 물 좀 켜줘 자 한명이 1퍼씩 계속 울린다 근데 차라리 저게나 우리가 이거 한명이 차라리 녹아다 하는게나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아 근데 저거 1퍼씩 울리는게 큰데 두명이서 하니까 큰데? 어 두명이서 하고 있어 죽이러 한번 가자 자 괜찮아 쟤네들한테 좌절을 한번 안겨줄게 포인터도 좀 뽑아놨어요 필요하신 분 오케이 오오오 좋아 자 콤보 5줬다 픤시 덫하고 다 썼어 작업 MOarnos 오케 안 대 오오 잘했다 일단 빼고 자 지금 5개 잡으면 10퍼라고 생각하면 돼 나쁘지않아 어 너블이? 오케이 좋아 안녕 너블아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봤을때는 탄산을 캐럭하는게 훨씬 이득이야 애들이 저거 못하긴 하나봐 아 이게 근데 10.. 11퍼까지 채워놓으면은 그 1퍼로 저희가 콜라 하나 이득이라 11퍼까지만 채우려고요 영혼 하나 남았어요 영혼? 영혼 줄게요 오케이 코카영혼 필요하다 탄산은 지금 몇개있지? 탄산 5개밖에 없어요 그래? 물이 없어서 물 계속 뜨고있는데 하나 더 가져올게 비밀이 오른쪽 가고있고 이거 한번 물 떠서 갖다주고 다시 갈게요 네 악원님 포인트 가져가세요 자 포인트는 많아 나는 많아 어 그래? 없는 사람들 가져가 물양동이 하고 물 그리고 영혼 물 한번씩 무조건 물은 물은 무조건 필수로 가 죽으면 물양동이를 줄 수 있잖아 물은 무조건 저랑 언니랑 물 녹아다하고 두 분은 영혼 수집해오세요 그래도 처음에 태어나면 태어나면 이거 한번 하고 네 태어나면 물양동이 하나 들고 다녀 안녕 서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가면 안돼 안녕하세요 서리했어요 맛있어요 포인트 우리 엄청 많네 뭐 서리했다는데? 어? 설탕 서리? 근데 상관없지 설탕은 많아서 설탕은 상관없어 야 코카틴 계속 올리는데 그러니까 약간 야금야금 올리는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고 마세요 좀 와 죽었어 죽었어 어 이거 물량동이 한번 하고 저기 좁은데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계속 만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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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님 이거 버렸어 영혼 앞에 리타님 옆에 영혼 팍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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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도 많네 영혼 넣었어 어 넣어놨어 너요 너 팍맨 이리와요 쿠팍맨 저희한테 영혼 주러 오셨나요? 픽마니 픽마니 여덟 패스 여덟개 설탕 세비로 한다 만등이 설탕 세비로 한다 지켜야돼 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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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오다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 만등이 설탕 아니 그냥 주라고 했잖아 설탕 많이 했다고 아 깜짝 놀라 돌았는데 갑자기 너브라 없길래 그냥 다굴 당했잖아요 아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브라 너브라 개웃기네 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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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 했으면 저 새끼 갑자기 둘이 쫓아오나가면서 하핰 너브라 아니 개미껄을 못써 하핰 하핰 아 너브라 진짜 하핰 걱정하지마 설탕 내가 다 캤어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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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카가 아니라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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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자 여기 캐자 여기서 캐자 누구 있어? 어 있어 있어 쟤네 1퍼시 야 저거 막아야돼 2퍼시 올리면 높다 50초마다 그거네 아 아 아 이거 얘가 일부러 어그로 끄는거야 너브라 반대편으로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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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어 이거 이거 우리 넣어야되는데 큰일났는데 나 좀 뒤야 나 좀 뒤야 아니 저쪽 막으러가 차라리 나쁜놈아 잘아 또 있어 다 같다 할게 교체 교체 하고 중력이도 죽이고 우리는 지금 영혼만 있으면 계속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 네 계속 이렇게만 막아주자 우리 몇개 모았어요 아우 지애픽맨 아우 지애픽맨 아홉개요 아홉개있으면 아홉개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지금 잡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너무 좋았다 여기여깄어 여기있어 오 뭐야 나 죽었어 만득이가 뒤에있었다 와 만득이가 한번도 안보이다가 우리 바로가자 이거 0원 넣어놨어 만득이 옹달새네요 이거 한번에 아 못끝냈구나 한번에 지금 몇퍼야 쟤네 한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지금 해야돼 지금 우리 채워야돼 어디있어? 콜라 어딨어? 콜라 오케이 무조건 넣어야돼 무조건 넣어야된다 지금 쟤네들이 다섯개 넣으면 끝이야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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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무시할게 아니에요 두개 하니까 무시할게 안되는거 맞는거 같애 어 그래서 막아줘야되는거 같애 양쪽 막자 근데 여러분들 영혼 영혼이 더 크긴 하긴 한거 같애 한번에 빡할수도 있기때문에 이 영혼 차이가 크긴해요 와 와 좋다 와 나 죽냐로 해 통날사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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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좋네 오케이 안가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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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저런거 쫓지마 못잡는거는 쫓지말고 너브라 여기서 점령하나 해 점령하나 하고있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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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 괜찮아 어 오케이 콤보 오졌쥬 덧한다음에 그랩하고 난 잡아 냈어 review 나도 잡아 냈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자막 했어요 못하기만 하면 돼 얘 못하기만 할게 어 자막 재료는 많으니까 우리 계속 쟤네 채어냐 일어 Define 더만들어 더 만들어 valores dzi 나도 잡아냈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못하기만 하면 돼 못하기만 할게 재료는 많으니까 우리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도망갈게 이대로 도망갈게 와 젠장 오케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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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이거 2개만 한 번에 있으면 이기는 건데 이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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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혼 있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2번 하나 넣은거 하나 넣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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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2퍼 2퍼 저거 막으러가 너보라 막으러가 수인인도 막으러가 수인인도 막으러가 애들 저거 점령 점령 막아 어 자 할 수 있어 어 냅둬 냅두고 저 양쪽 막아 양쪽 막아 할 수 있어 아버님 2개 만들었어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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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2개 어딨어 2개 없는데 어 어이 쪼꼬마 꺼져 어 꺼져 쪼꼬마 나 뒤에서 사려 가 하나만 더 만들라고 해봐 하나만 더 만들라고 해봐 하나만 더 만들라고 해봐 막 막힘 하면 돼 3퍼 3퍼 차이야 영혼이 없어서 못 만들어 영혼 있니 중 아니 너보라? 그냥 점령하면 돼 3퍼 차이면 없어요 없어요 야 피그맨 브리핑 들었거든 뒤에 피그맨 아 뭐야 아니 맞게 붙지 말고 도망을 나 뒤에 있잖아 아이 양쪽 점령해 양쪽 점령해 양쪽 점령해 양쪽 점령해 양쪽 점령해 그래비였어 아 안 와봐 안 와봐 양쪽 점령해 오케이 아 근데 가 가 조심해 다들 왜 와 젠장 오케이 먼저 가면돼 그거 중앙에 지금 영혼 있거든여 중앙에 영혼 수집하세요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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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중앙에 영혼 이거 왜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점령해 아니 맞겠다고 너 맞겠다고 지금 점령 점령 못해 하는 중 그냥 가서 만드는게 낫지 수윤 님이 알았다 알았다 아니 아니 점령하기로 하길래 점령하는 한 어? 러브라 뒤에 러브라 뒤에 아이고 까비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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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지는데? 야 나도 3개야 탄산좀 캘게요 그러면 탄산좀 이거 그럼 우리 한 번에 될거같은데? 저거 뭔필요? 어...저희 물이요 아 또 물이야 아 또 물이야 야 아네 야야 잠깐만 영혼줄게 니 몸에 넣어줄게 물이 중요함 생각보다 물 안뜬지 또 됐다 물 물 다같이 뜹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만들 수 있어? 이거 점령으로 어 30%를 채워야... 30%를 채우던지 어... 지금 우리가 몇퍼지? 하나 더 필요해 영혼 하나 있어요 영혼 더있어 리타님 두개있어 어? 있어요? 두개있어 두개있어 아니야 점령 30%먹어야 돼 리타님 30%먹어야 돼 두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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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만들어줘 아휴 언니 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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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자 물양동이 자 물양동이 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오케이 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 나 갖고왔어 물 갖고왔어 물 줘 물 줘 물 줘 물 줘 물 줘 어 자 영동이 두개 넣어놓고 물을 어...오케 어...오케 자 아 그럼 난 넣으려고 하는거 막아볼게 그럼 지금 계속 막아봐 됐나? 오케 물 또 떠 지금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운데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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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가 가져갈래? 여기 여섯개 꼭 가 여섯개 어? 너가 넣어 그냥 가서 가서 여섯개 빨리 넣고 와 뒤일수도 있으니깐 따라라라랭 넣고 제발 야 밀쳐져 스위님 미워 아니야 아니야 밀치지마 어케아 오케오케 제발 제발 어 야 가자 가자 어 어디에 중력이 바숨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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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타이밍을 막고 있었어요 여기서 막고 있었어 타이밍 봐 와아 빡세다 와아 와아 이거 진짜 야 작전 성공했다 양쪽 우리가 점령하는거 막아가면서 영혼을 수집하면서 이제 재료 얻고 이제 우리는 점령대신에 이제 무조건 콜라를 만들었지 콜라 많이 만들었다 와아 일단은 내가 봤을때 진짜 다 잘했다 어 다 잘했다 각자 역할이 너무 다 좋았어 리타님도 너무 잘 만들어졌고 수인님이랑 옆에 서포도 너무 많이 잘해줬고 너블이는 재료같은거 다 구해왔고 다 잘했어 진짜로 와아 캠도 잘 땄다 영혼이 좋아 콜라는 코가시죠 여러분들 펩시 종결됐습니다 이번판 앞으로 펩시 드세요 당분간 이거 보신분들은 당분간 펩시 드셔야 돼요 에이 잠깐만 이거 우승했는데 내가 벌칙 수행하는 느낌이야 잠깐만 무슨말이에요 아버님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 저는 중립인데 콜카콜라를 더 먹고 여보세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된다고 지금 물음표 짓고 시청자분들 난리났어요 뭔소리냐 코카포에버라고 어 배팅을 잘하셨어야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다음시간에 뵙도록 할께 안녕 어 그럴수도 있겠네요 이거 이거 CO3 맞습니다 CO3 잘 보시면은 카페에 몇개 글이 있던데 CO3가 맞습니다 보시면은 어떤게 아니 CO2라고 했다고 카페에 글이 몇개 올라왔길래 아 CO3가 맞습니다 예 CO3에요 당연히 아니죠 잘못보셨네 중학교 1학년 과학시간 다시 배워야겠네 저는 모든 과학교 다 배웠죠 물어보세요 한번 수혜리배봉 다시 배우세요 수산화탄소 수산화탄소는 N2입니다 안녕 펩시의 승리 펩시 빠빠 섹시 맵시 콜라는 펩시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